안녕하세요. 박은정 강사입니다. 오늘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랑 두 번째, 짬뽕2의 두 번째 강의인데요. 우리 처음에 뭐 배웠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? 방금 전에 이어서 듣는 친구들도 사실 많이 있을 거예요. 첫 강의는 뭐였냐면 첫 만남이었어요. 만나서 너 이름이 뭐야? 내가 너 어떻게 부를까? 만나서 반가워. 이런 것들 배웠고요. 오늘은 그러면 뭘 배울 거냐면요. 대화하는 거예요. 이제 서로 어떻게 부를지도 알았고, 얘 이름이 뭔지도 알았어요. 그러면 이제 대화를 시작하겠죠. 물론 대화는 굉장히 방대해요, 내용들이.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겠지만, 우리가 중국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중국어를 잘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. 이런 정도의 대화들이 오고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요. 당신 중국말 할 줄 압니까? 라고 중국인들이 처음에 아마 물어볼 거예요. 딱 봤는데, 딱 봐도 같은 동양인이지만 한국인은 티가 나거든요. 그러면 중국인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. 근데 말을 시키고 싶어요. 그러면 중국인들이 당신 중국어 할 줄 알아요?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. 그 표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. 너 중국말 할 줄 아니? 이렇게 물었어요. 그러면, 어? 나 중국어 할 줄 알아요.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중국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? 물론 여러분이 아예 못하시면, 난 못해요. 뭐, 나 영어를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겠고요.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중국에 가서 중국말을 하는 거니까, 거기에 있으니까, 저 중국말 할 줄 알아요. 라는 표현으로 배울게요. 워 호이수어 하니? 나는 중국어를 할 줄 알아요. 라는 표현이에요. 그러면, 오케이. 너 중국어 할 줄 알아? 어, 나 할 줄 알아. 그럼 이제 대화가 시작될 거예요. 혹은, 나는 못해요. 라는 표현도 알긴 알아야 되니까, 네, 나는 못해요. 라는 표현은 부호해.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돼요. 부호해. 나는 못해요. 그러면, 할 줄 알았어요. 그럼 중국인이 뭐라고 물어볼까요? 일반적으로는, 너의 중국어 실력 어때? 너 중국어 되게 잘해? 실력이 어떠니?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. 그 표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. 너의 중국어 실력은 어떠니? 라는 간단한 표현이에요. 그러면,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잘하지 않잖아요. 굉장히 잘한다면 물론 이 강의를 보고 있지도 않을 테고요. 그냥 그래요. 나는 별로 잘하지는 못해요. 라는 표현이에요. 이런 표현은요. 부타이 하오. 부타이 하오. 그냥 그래요. 별로 못해요. 라는 표현이고요. 나 조금 할 줄 알아요. 나 많이는 못하고요. 조금 할 줄 알아요. 라는 표현은요. 호이이디알. 호이이디알. 중국인한테 너 정말 할 줄 알아? 그럼 여러분이 호이이디알. 어, 네. 저 조금 할 줄 알아요. 라고 얘기하면 돼요. 그러면, 이제 막 중국인이랑 얘기를 할 거예요. 그러면 중국 사람이 아마도 이런 얘기 할 거예요. 당신 내 말 알아 들었어요?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다 알아듣지는 못할 거란 말이죠. 그러면, 이상하다. 뭐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. 어떤 제스처를 취할 거예요. 그럼 중국인이 당신 제 말 알아 들었어요?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겠죠? 이런 표현은 뭐냐면 네. 뭐 알아 들으면 다 좋겠지만 우리는 모를 때 요청하는 상황을 배워야 되잖아요. 미안해요. 저 알아듣지 못했어요. 죄송해요. 제가 못 알아 들었네요. 라는 표현. 그러면 중국인이 아, 이 사람이 내 말을 못 알아 들었구나 생각하겠죠? 그럼 우리가 이때 어떻게 얘기해야 될 거야? 한국말로 생각했을 때. 그렇죠?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. 아,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? 이런 표현. 너무너무 중요하죠? 여러분들이 중국말 막 듣다가 그 사람이 알아 들었나요? 묻지 않더라도요. 내가 못 알아 들었으면 어, 죄송해요.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. 방금 전에 한 말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. 이런 표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 같이 공부해 볼게요.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. 라는 표현입니다. 당신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. 라는 표현이에요. 그리고 중국인들 말 여러분 어떻다고 배웠어요? 혹은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? 그렇죠? 굉장히 빠르다고 우리가 많이 들었죠. 중국인들이 실제로 굉장히 말을 빨리 하거든요. 저도 중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말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은데요. 이럴 때 조금만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. 라는 표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당신 조금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. 라는 표현입니다. 여러분 우리 오늘 2강에서 같이 쭉 공부했었어요. 어떤 내용 공부했는지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. 중국인이랑 처음 만났어요. 이제 대화를 시작하게 돼요. 그때 당신 중국어 할 줄 알아요?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요? 나 못해요. 나 조금 할 줄 알아요. 당신의 중국 실력은 어느 정도예요? 당신 내 말 알아들었어요? 저 못 알아들었어요. 조금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. 혹은 조금 한 번 조금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. 혹은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. 라는 표현 공부했습니다.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. 오늘 2강 마칠 건데요. 다음 3강에서도 계속 계속 우리가 써야 될 표현들 배울 거니까 그때까지 오늘 배운 내용들 열심히 복습해 가지고 오세요. 여러분 etty 여러분 아버지는 없어요 밥 밥 밥 밥 밥 밥 밥 밥